자 백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장이 준비한 주인장 백브리핑 안승찬 기자는 오늘 속보로 들어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좀 전에 발표가 난 거 다들 많이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아시던데 법무부에서 하여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오늘 열어서 원래 대상자가 1057명이었대요 그중에 800명을 가석방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갔다 가석방이면 사실상 석방인 겁니까? 진짜로 가짜로 석방하고 다시 사실은 가짜로 석방이죠 구속만 면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책임들은 그대로는 가는 거예요 보호관찰도 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구속상태에서는 나온 거니까 그래서 형 면제를 받고 보호관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갑자기 그럼 지금은 형을 살고 있는 분들하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돼서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 그냥 가석방 시켜준 건가요? 그중에서 제안을 걸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니까 받은 형기에 60%를 채운 사람이 일단 기준이 되거든요 가석방에 기준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서 그때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2017년에 특검에서 구속룡장 때문에 1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합쳐서 보면 한 1년 8개월 정도 되거든요 1년 7, 8개월 됐네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년 8개월이 됐고 60%의 기준을 채운 거죠 아 확장된 형기에 60%를 채우면 된다 그래야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검토 기준이 되는 거라서 이번에 들어가서 된 거고 사실은 원래 기준은 형기에 80%를 채워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는데 가석방 되려면? 네 근데 지난 4월에 이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아이 정말 그래서 공교롭게도 하여튼 완화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공교롭네요 정말 그렇게 오해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좀 없겠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이재용 부회장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당연히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됐고 일각에서는 아예 사면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사면하고 가석방은 조금 다르잖아요 왜 그 사면 얘기가 나왔냐면 가석방을 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는 할 수 있으나 경영 복귀가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사면하고 가석방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석방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결정하고 형에서 구금 상태에서 나오긴 한 건데 이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뇌물 혐의가 86억 원을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죄가 되면 그러니까 형 집행이 끝나더라도 5년간 취업 제한 적용이 돼요 이재용 부회장도 이 법의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와도 삼성의 바로 경영에 복귀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사면을 시켜주면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고 바로 네 죄는 이제부터 없는 거다 이렇게 쳐주는 거니까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한 거 아니냐 경영계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조금 저도 찾아보니까 출소 이후에 이 부회장이 만약에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그것도 풀어줄 수는 있는 법적인 길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굳이 취업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 경영에 참여하려면 출장도 가고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법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제약들은 있는 것 같아요 출장을 가는데 회사 돈으로 가야 되거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다들 내일이면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워낙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개인 주주만 5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가가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호재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모 기업에 총수가 삼성 얘기는 아닙니다만 감옥에 가 있었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 회사 실적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총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왔다 뭐 이런 기사를 썼더니 엄청난 항의 조화를 받았거든요 어디서? 어디서? 왜? 그 회사 홍보팀에서 회사 홍보팀이? 네가 우리를 죽일 일이냐면서 지금 회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회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원호 회장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쓰면 뭐 회장님 없어도 이 회사는 잘 돌아가네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회사 총수가 들어가면 실적이 일반적으로 좋아져요 왜냐하면 투자 결정을 아무래도 덜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 결정은 총수가 없으니까 투자 결정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덜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구조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인텔이라든가 하나 국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미래를 위한 액션이 너무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질문을 또 드려볼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어떻게 대답해도 욕먹을 것 같은 세요 저는 4월에 규정 바꾼 건 좀 공교로운 것 같네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석방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러면 뭐 지금 형을 사는 거죠? 구속을 한 게 아니라 형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구속은 그거야 뭐 대법원이 판단한 거니까 법원이 판단한 거니까 조금 하여튼 여론은 그나마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13일 날 오전 10시에 출소를 하게 된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입니까? 광복절 기념 광복절 특사죠 근데 이제 광복절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오긴 그러니까 그 전에 당겨서 평일인 금요일 날 오전 10시 하는 걸로? 그게 이제 13일 날 오전 10시죠 이것도 가석방도 예를 들면 그럼 어느 정도 형기가 되면 뭐 하는 걸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하든가 아예 심사하지 말고 그걸 뭘로 심사합니까? 심사하는 기준이 있긴 있어요 저도 물어보니까 심사하는 기준을 한번 읽어드리면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재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거기서 모범수로 좀 돼야 되고 뭐 그런 것 범죄의 수가 반복적이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 할 게 있으면 판결할 때 판결할 때 감안해서 형을 주든가 예를 들면 범죄의 내용이 좀 까리한데 싶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교정 과정에서 교정 당국이 판단해서 형을 줄이고 그러는 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날짜 모자라는 분은 다음엔 언제요? 추석인가요? 다음 광복절인가요? 1년에 한 번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입장이라서 매우 즐겁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이거는 외신에 나온 기사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던데 저희가 요즘 탄소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엑소모빌이라는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잖아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석유회사가? 네 근데 요즘 탄소제로 선언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석유회사가 탄소제로를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0으로 하려면 석유 다 팔아야 되고 아니면 그게 좀 남으면 신재생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나 탄소를 줄이는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 엑소모빌이 재미있는 이유가 엑소모빌의 CEO가 원래는 누가 석유회사들이 그런 선언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 대표적인 회사였어요 엑소모빌이 탈석유 탈탄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그걸 0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지난 3월에 한 엔진 넘버원이라는 헤지펀드가 한 명 있어요 헤지펀드 이름이 엔진 넘버원 엔진 넘버원이에요 이 헤지펀드가 이 엑소모빌의 지분을 샀는데 이 헤지펀드가 사실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생긴 거고 전체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니까 몇 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엑소모빌의 지분은 0.02%를 샀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산 다음에 엑소모빌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이 펀드가 그래서 이 그림을 한 번 보시면 얘네가 한 표어인데 time to, it's time to re-energize 엑소니에요 엑소니를 다시 에너지를 넣어 저 무슨 광고 같네요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언론을 통한 캠페인을 벌였고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막 변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전혀 대응을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미래가치를 보장을 못한다 이사회 멤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사회를 바꾸는 후 후보들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0.02%니까 표 대결에서 게임도 안 돼야 되는데 이 주장에 동조하는 예를 들어 원래 엑소모빌의 블랙록이라든가 벵가드 이런 대주주들이 있었는데 주요 주주들이 다 엔진 넘버원 헤지펀드 손을 들어준 거죠 여기다가 연기금들까지 같이 손을 들어주면서 실제로 3명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표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진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이사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회사는 이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바꾸자고 바꾸자고 해서 새로운 탄소제로 목표가 나온 거죠 바꾸자고 하는 이유는 이게 엑소모필이 원유를 캐내는 석유회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이제 석유만 해가지고 이 헤지펀드의 논리는 너희가 석유만 해가지고 앞으로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이게 완전히 그냥 시민단체들 같은 주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지금 탄소세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보도한 거 보면 민주당에서 정유회사처럼 탄소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탄소세를 매기겠다 이런 법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보도된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공개 법안을 보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만약에 전체 온실가스 중에 0.05% 이상 탄수 배출을 한 기업은 탄소세 대상이다 그래서 최대 그런 기업들은 엑소모빌, 세브론 이런 정유회사들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들이 한 20개, 30개 정도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대상 기업이 되면 기업당 최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 내용에 너무 부담이 되면 우리가 10년 분납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지난번에도 지금 미국에서 통일된 탄소 거래 제도가 없잖아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없는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탄소 국경세에 앞서서 탄소세를 먼저 도입하고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예상도 굉장히 많아요 거래 배출권을 당장 만들지 못하면 최소한 우리 내부에서는 탄소세라는 것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탄소세도 아직 없다는 거죠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보다 더 더럽게 만들면 더러운 만큼 세금을 내는 거는 탄소세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거 남들이 만들어서 넘어오는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도 같은 기준으로 재서 더럽네 그러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딱 또 세금을 불리는 거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하려면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탄소 배출권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탄소세 같은 걸 만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국정을 넘어오는 거예요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주장이 뭐 이런 정유회사 같은 데들이 변화가 불가피한 것 같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뭐 하여튼 요즘 변화가 아주 심상치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는 그거 유전 파내고 난 나머지 파내고 나면 이만큼 구멍 생기잖아요 땅에 거기에다가 탄소를 포집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내뱉은 탄소 우리가 다시 갖고 오면 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석유 정유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나오는 만큼 뭔가도 추가로 우리가 줄인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네요 뽑아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탄소 배출을 덜 하는 건 되게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탄소를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출은 최대한 아껴서 하지만 하고 한 거를 다시 이렇게 가져온다 가져온 거 일종의 그러니까 지방 제거 수술 같은 거지 안 먹는 건 너무 힘들어 일단 먹고 일단 라면 먹고 일단 라면 먹고 수술한다 아껴 먹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안 먹는 건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먹는다고 가정하고 결국은 그걸 꺼내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유전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거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원유를 캐죠 그럼 정류사에서는 정제를 하죠 그걸 사다가 자동차 회사는 거기다 기름을 넣죠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신나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같은 탄소가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결국은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건데 이 긴 프로세스에서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탄소를 100톤을 배출했으면 캐 낸 네가 100톤의 잘못을 한 거냐 아니면 캐 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왜 네가 정제를 해 이놈아 정치한 녀석이 잘못이냐 정제까지도 할 수 있지 이걸 왜 쏙냐 왜 기름해 너 자동차에 넣어 그런 걸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 자동차까지도 만들 수 있지 네가 안 타고 다니면 되는데 타고 다니는 안승찬 기자가 잘못이냐 다 잘못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은 다 물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 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100을 잘못했으면 나눠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을 4번 다 물려서 남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래서 저도 기준이 뭐냐 도대체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냐 당국들이 딱 그럼 두 개만 해보죠 원유를 캐내는 회사와 그걸 정제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규공장은 원유를 캐내지는 않죠 캐내지는 않죠 정제만 하죠 캐내기만 하는 회사도 있죠 결국은 두 회사가 합작해서 탄소를 배출한 건데 누가 도착했냐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서 나온 탄소를 그 기준은 둘 중에 큰 회사 그러니까 뭔가 벽불이 찌르면 할 만한 회사를 정하는 게 아직은 원칙이다 그것도 참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따가도 우리 최용기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죠 물어보죠 그 과정에서 또 정부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남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까 아 이거는 또 카카오 얘기네 카카오 얘긴데요 우리는 정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뷰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뷰라는 서비스를 신규로 내놨는데 이게 아주 사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라는 걸 잘 보시면 그 전에 작년에 10월에 발표한 게 그동안 샵이라는 탭을 내놨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사라져서 아 이게 좀 그림이 작은데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카카오톡 페이지 카카오톡의 화면이에요 제일 왼쪽에는 친구 네 꼭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 확인을 하면 톡 확인하는 거 네 샵 탭이었어요 저걸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나왔고 뉴스가 나왔었죠 그동안 이런 게 나왔는데 그동안 카카오의 고민은 샵 탭을 열심히 사실은 세 번째 비중을 했다는 게 엄청난 비중이잖아요 카카오가 사실은 카카오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신저 하세요 원래 왜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모르겠어요 저희도 답답해요 하여튼 메신저 하세요 였는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자주 들어오는 김에 이것도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부록들이 생기고 그걸로 가서 하는 돈을 벌죠 근데 이제 어차피 화면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제일 오른쪽 밑에 점점점 이게 더보기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카카오가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다 나오죠 기타 등등이 다 들어있죠 기타 등등이 저기에 다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앞에 친구하고 카톡은 무조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뭘 넣을 거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전에는 이 샵이라는 탭을 넣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걸 버리고 카카오 뷰라는 거 세 번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뉴스라는 게 사실 네이버 뉴스도 그렇고 니가 왜 편집을 하냐 그런 이제 이런저런 시달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 뉴스만큼 영향력이 덜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큐레이션한 보드를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카카오 뷰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야심차게 준비하는 카카오가 오늘은 카카오 칭찬이네요 그럼요 칭찬경 우리 그동안 여기 보시면 산프로TV도 지금 휴버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이게 카카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김에 언론사만 하지 말고 이왕 소비자들이 고르는데 왜 언론사만 뉴스로 봐야 되느냐 언론사들 것만 말고 모든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슈카도 있더라고요 슈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드를 편집한 보드를 만들어서 이 큐레이션 컨텐츠를 그렇게 해서 네이버 뉴스를 이겨보겠다 그렇죠 한번 이겨지려나 해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은 저희 것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많이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3프로TV 아직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뷰에 들어가서 3프로TV 검색합니까 저기 검색에 들어가서 3프로TV 누른 다음에 구독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니까 카카오 이겨라 지금 뭐 워낙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럽다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지금 반응은 근데 지금 어쨌든 큐레이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콘텐츠의 소비가 구독 중심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카카오의 생각인데 네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 구독자들은 이미 많이 보고 있고 네 그러니 사실은 저기 가서 보시든 뭐 여기서 보시든 큰 차이는 없으나 카카오는 카카오 뷰는 알고 3프로TV는 아직 모르는 분들은 카카오 뷰를 통해서 저희를 또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매일 또 백브리핑 보러 오실 거고 백브리핑도 올라가요 사실은 3프로TV를 알고 나면 네 백브리핑 말고는 볼 게 별로 없어 사실 아니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약간 저희가 대표 상품이거든요 네 글쎄요 뭐 그러니까 또 많이 늘어나겠네요 많이 눌러줍시오 많이 또 늘어나면 또 우리 2프로는 이제 점점 기고만장해서 네 인사도 안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권순우 기자 사진을 대문짝 맞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 뷰 흥해라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를 인터뷰를 좀 해서 요즘 요즘 환경문제 탄소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속깊은 고민이 뭔지 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사실은 모셔다가 들어야 되는데 멀다고 잘 안 오고 아직은 뭐 백브리핑이 뭐냐 뭐 이렇게 묻고 그런 모양입니다 어디 두고 보시라고요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